이 선글라스 너무 강한 거 아니니? 저랑 일하게 해버려 어? 불안해요 아직 부족하네요 흥향이 부족합니다 더 뻔뻔해져야 되는데 제가 눈을 왜 이렇게 손으로 벗겨 누나 DNA와 고민 보다 고를 하게 됐습니다 못해가지고 이런 걸 잘하는 게 못해가지고 좀 약간 제가 가사처럼 약간 쫄아서 해가지고 좀 더 씩씩하게 회사 안 하신다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냥 보신 분들이 즐거웠으면 된 것 같습니다 형아 오늘 내가 꿈에서 네가 백설공주를 하는 걸 본 것 같아서 네가 백설공주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진심으로 너에게 사과해 화이팅! 이제 이번 날 또 끝났으니까 앞으로 뭐가 나올까? 그 생각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또 하고 있으니까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절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 보니까 표정이 힘든 게 너무 티나서 속상했거든요 사실 나 그런 게 그래서 그랬는데 내일과 은과 보내 사랑해요! 아무튼 24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2017년엔 윙사합시다 날아오릅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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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형님 아 밑에서 찍고 싶다 고맙습니다 잘 모른다 진혁 왜 또 한번 해줘요 오리지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